어머머 이 정도면 거의 연애 편지 아닙니까? 아유 정말 제가 사랑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플라토닉하다 저희 황구씨가 지금 화가 난 적이 있었대요 토니씨가 산다라씨 주사를 보고 황구씨를 오해해서 엄청 화가 났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뭐 그때 잠깐 화가 났어요 생각해봐서 시간 지나서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라가 술을 이렇게 막 주사가 있는 건 아닌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그 술 뚜껑을 눈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게 로망이었어요 술 마시지 않겠지? 술 먹고 셀카 이거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그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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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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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때까지 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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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뿌 뿌 뿌 뿌 끝까지 하면 이제 2단 콤보 대박 근데 우리가 또 노는 날 얘가 숙기가 와가지고 얘가 눈에 뚜껑 붙였더니 다 같이 웃은 거야 야 다 웃자마자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얘한테 이런 거 좀 시키지 마 맞아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맞아 나 이거 다 해봐 저요? 저요? 아 우리 아는 소성이 엄청 막히네 왜 그랬어요 나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시켰다가 가요 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오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너무 산타지가 크다 보니까 우리 다라가 그럴리 없다 다라 때문에 다라 때문에 다리 났다고 눈에다 할 리가 없다 이거 누군가 강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일 오빠답게 역시 뭐 든든하게 이런 얘기 해줬어요 황거한테 연애 못한다고 매일 혼난데 오빠한테 주잘듯이 잘 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답답해 답답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빠가 젊었을 때나 뭐 50대 때는 좀 연애를 잘했고 많이 있었을 거 가만히 있어도 좀 붙었을 거 아니에요 난리나서 근데 오빠가 근데 좀 겁이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좀 사람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여사친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다가 이미 다 다른분이 낚아채가 한다고 얘기하고 좀 맞아요 그러다가 다라랑 의심을 했어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오빠는 여사친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오빠가 이렇게 스윗하게 했을 때 다라가 받아치는 게 하하하 이렇게 받아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 그게 아니냐 했을 때 오빠가 그 토크를 하는 걸 되게 즐거워했었어요 그럼 이 질문에 따라오는 거는 제가 지켜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더 확신이 더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확신한 것이 아닌 거에 대한 그 기간인 거지 사실 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시간 그 말은 맞죠 확 꽂혀서 만난 스타일이 아니에요 단도직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토니안 씨 지금 우리 다라 씨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다라 씨요? 어? 최초 공개하자 시원하게 지켜보는 여자 중에 하나다 지켜보는 여자 중에 하나다 아니 처음부터 딱 그냥 여사친이다 우리는 전혀 이성관계랑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굳이 계속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 황보씨 지켜보고 있습니까? 황보씨요? 네 제아 씨요? 제아 씨요? 제아 씨 지켜보고 있어요? 제아 씨요? 여기서 갑자기 황보씨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 쓸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 쓸게요 와! 이렇게 질문에서 자 그러면 이들의 선택은 토니 씨와 다라 씨 손잡고 아이콘트 10초 이거 성관계 영상일 것 같아 한 푼만 더 한 푼 한복 입고 그것도 예고편 이거 나간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느꼈어요. 터니안이 말을 하더라고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 알겠니? 혹시라도 다라 씨의 마음도 읽으셨습니까? 다라는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눈빛에서.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다라랑 지금 이게 이렇게 막 어색한.. 근데 진짜 입꼬리가 여기 있어요. 진짜. 근육이 텐션이 달라졌어요. 우리 또 안서바르게 기쁜 모습 보니까 참 내가 기쁘네.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다라의 어떤 이상형이나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지켜본다. 더 지켜볼 거예요? 아니면 오케이하면 오케이이냐? 아니 뭐.. 야 너 진짜 너.. 잘한다. 뒤랑 애국시대요? 야 언제까지 지켜보는 거기 맨날 껴 있니? 맞아. 오빠 우리 농락했어. 농락한 거예요. 그러면 다라 씨가 만약에라도.. 이건 만약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만약에. 다라 씨가 토니안 씨한테 오케이. 만나볼 의향이 있다. 오빠 나 좋아. 그럼. 토니안 씨는 만나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이라도 전지하에. 입이 너무 못했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때 다라 씨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거봐. 그때 뭐지? 몰카예요? 저는 한때 진짜 다라 씨를 정말.. 근데 왜.. 멋있다. 쭉 가지 않고 슬슬슬슬 느슨해지며 왜 안 갔어요? 그때 왜 안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로 서로 마주칠 기회조차 없었어요. 아 맞다. 연결 보리 자체가 없었어? 와 멋지다 진짜. 솔직히 얘기했다. 오 진짜. 사실 너무나 편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죠. 되게 당황스럽지 않니? 솔직히? 그치? 재밌다는데? 엄청 즐겨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라는 그냥 자기 분량이 많이 나와서 왜? 만족한 아이예요. 난 니가 이곳 가면 됐어. 아 천농아 천농. 아 이런 극찬을 해주셨네요. 산따라를 처음 봤을 때 제2의 부하라고 느껴서 회사에 꼭 영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극찬이다. 이게 이제 15년 전인가? 아 필리핀에 있을 때요? 네네. 진짜 옛날 얘기구나.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산다라에 대한 다큐멘터리 맞아요. 귀여운다. 맞아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데 너무 추워도 잘해주고 노래도 잘하고 너무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제작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 아.. 아수 제작이요. 너무.. 딱 왔어요? 이거는 진짜 보아를 능가할 수 있는 아 드디어 여가수가 여소녀가 이렇게 필리핀에 있구나. 내가 필리핀을 가서라도 내가 진짜 아 오셨어요. 영입을 해야겠다. 네. 나는 산다라 라는 친구를 꼭 내가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다 해놨는데 어느 날 딱 갑자기 기사가 날 거예요. YG와 맞아요. 계약을 하게 됐다. 근데 사실 더 잘 된 일이겠구나. 잠시만요. 그때부터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길게 지켜봤다. 너무 길게 지켜봤다. 지금도 회사를 하잖아요. 지금도 약간 끌어올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켜봤는데? 계약이 언제 끝나지? 15년째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 너무 오래 봤네. 아저씨예요. 그때도 단순히 정말 가수로서 그때는 진짜로 가수로서 그때는 진짜로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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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동생으로서 동생으로서 그럼 나중에는 광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촬영 기간에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화끈 지켜봐 버리세요. 화끈 지켜봐 버리세요. 토니씨가 자꾸 마음이 복잡하다 편한 사이인데 왜 이러냐 근데 본인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토니씨가 본인의 본인의 본인 프로그램 회식자는 내팽개치고 오직 산다라씨를 보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회식자를 가셨잖아요. 내가 얘기해 정말? 진짜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분이 다 같이 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찾아났어?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내가 증인이 있잖아. 증인이. 인정. 이거는 인정. 내 척이 맞았네 그럼 크리스마스 때 본인이 얘기하세요. 제가 또 설문조사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담백하게 얘기하세요. 재작년에 그때는 제가 다라씨를 전혀 몰랐었을 때인데 친한 PD분이 계셔가지고 회식을 한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하시는 뷰티 프로그램 뷰티 프로그램이었는데 회식을 하는데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저도. 한 번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한 번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 의식이 있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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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씨가 그때만 해도 다라씨가 그때만 해도 회식 자리를 가거나 막 또 그러질 않았었어요. 네. 낯가리 먹어서 딱 밥 먹고 집에 가고 소니오빠는 제 매니저들이랑 아침까지 술을 마셨대요. 그 자리에. 알죠. 왜 마셨겠어요. 왜겠어. 왜 다라 매니저. 일단 죽었는 사람들은 섭외하는구나. 한 6개월이라고 하는데 지켜본 건 지금 15년 반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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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인 거 알았으면 얘도 그냥 받아줬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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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